어 놓치마 정실줄 캐릭터 뭐라고? 놓치마 정실줄 캐릭터가 아 얘가 놓치마 정실줄 캐릭터에요? 정신이에요 왜 얘가 정신이에요?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름이 정신인데 그냥 바나나를 뿌려요 왜 뿌려요? 먹으라고 자기 회주밖에 안먹는데 해요? 어 멘트가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바나나를 뿌리죠 바나나를 뿌리자 바나나를 뿌리자 계속 뿌려요 아 바나나 뿌리는 방향을 아주 잘 만들었네 바나나 뿌리는 방향에 바나나가 뿌려지네 이렇게 바나나를 뿌리면 바나나? 아 아 바나나 바나나가 뿌리면 바나나가 바나나지 않겠죠 어 어 나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가 도망가겠죠 바나나는 반만 뿌리면 바나나가 바나나 끝 오 잘했습니다 흠도 있어 흠 흠 덧불일거에요 어 덧불일거에요 이제 뭘 만들고 싶어요?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어 그래요 잘했습니다 예 으 mega 으 으 으 으